교양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주의 33주일이며 평신도주일입니다. 제2차 밭한 공유에 대해서 평신도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1968년 한국평신도사도직급주일회가 결성되고 평신도주일을 진행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고 증거하는 소명을 받아들여 성행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 세상 끝난까지 함께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땅 상관은 복음성가 61번입니다. 이 땅 상관은 복음성가 61번입니다. 이 땅 상관은 복음성가 61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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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더해 주시니 성령의 도심으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성자께서 오시어 뽑힌 이들을 모두 하느님 나라에 모아드리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 독서는 다니엘 예언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묻힌 이들이 되살아날 때는 하나님께 충실한 이들을 영원한 생명을 도와줄 것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우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들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취업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방체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의 무궁이 빛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바다 기도에 있는 이들은 삶과 죽음이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던 이들은 하늘에서 완전한 보상을 받습니다. 다함께 바랍동을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바다 기도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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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에서 24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 온전한 예물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전은 날마다 쳐서 같은 죄를 거듭하치며 진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죄를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꼭히 머뭇해지는 일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응소된 곳에는 더 이상 죄를 갖추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바라고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위한 관전한 대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못 일어나서 복음하는 성을 내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 예수를 번역해주신 것입니다. 늘 깨워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비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에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해합니다. 네, 행실도주의를 맞아서 인용문 요한 사목회장님께서 특별히 강의하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강의는 어렵죠, 그죠? 신혜가 더 높게 리고 하죠. 큰 박수로 대답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항상 이 자리에 숙여는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자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가를 하나 부르고 일정으로 부르겠습니다. 307장 가서 제자상과 함께 부르십시오. 찬미 예수님 아직도 내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사랑을 가고 세상을 어서 지나서 돌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것들이 밝은 날이 어서 지나서 돌아 나의 길을 가입시오 내가 보이나 아무런 길을 가입시오 찬미 예수님 삶을 재미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반쯤은 삶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재미롭다는 표현보다는 행복하다 즉 기쁘게 살아가야 삶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 또한 7년 전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 재미로 재미로 살아가려 했던 정말 말 그대로 무미번주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한다는 욕심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에 매달려 왔었으며 주중에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 9시 10시가 넘게 일을 해왔고 그것도 불안해서인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매주 나가서 일요일조차도 일의 노예처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가족을 위한다는 전제 아래에 오직 물질적인 충족이 최고로 생각했던 나에게 그것이 결코 가족을 위한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일과 또 많은 생각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휴식은 취하지 못하고 일체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그 방향을 바르지 못하는 걸로 풀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물론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골프 자체가 나의 어떤 하나의 피신처가 됐던 그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에도 정말 뭐 내집부터 전화될듯이 많이 다녔었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압박하는 그러한 그 삶을 만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은 서서히 파괴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고 잦은 싸움은 20년의 결혼생활을 무참하게 만났습니다 일주가 멀다 않게 싸움은 계속 파괴되었고 당연히 서로 간에 믿음이나 신뢰감 그리고 사랑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아이들은 불안한 정서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또 어쩌다 아내와 내가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아이들은 걱정되는 모습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저희를 시켜보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로 인해서 집에 들어오면 다른 형제님들과 마찬가지로 키보를 키보를 켜놓고 누워서 잠에 들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다람쥐 척박기의 생활을 반복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7년 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저와 아내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던 저의 가치관은 저의 가치관은 나와 저의 가족을 여롱의 끝에 떨치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하고자 하나님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어느 신학자의 말씀처럼 저는 저는 주님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저의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삶의 찬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얼메어 있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어떤 심리학자의 말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게 돈을 벌고 모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또한 미래의 목적을 두고 그것도 확실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미래가 있다면 저와 우리의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돈과 또한 물질적인 것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은 결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신앙자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한 삶이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 풍성한 삶이다 제가 메주구리에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평화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전쟁 전쟁 네 뭔가 평화의 반대말은 공허함이 평화를 저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비워있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의 삶은 목적 없는 산만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텅 빈 듯한 공허한 마음의 삶이었으며 또한 남을 의식해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저는 결코 부인하듯이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알고 전 나의 삶은 정말로 평화롭고 단순하면서도 평범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 10월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한 6년 반 정도 전인데 저희 아내가 저기 유아실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습니다만 문득 아내와 저희 셋째 저희 셋째 아들 현빈이와의 대화를 문득 여태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빈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누아빠가 좋아 저희 아내는 자신의 대답을 말하기 전에 저희 현빈이에게 다시 대물었습니다 너는 누아빠가 어떻다고 생각하냐 셋째는 생각할 시간도 같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음 좋지 우리 주저없이 대답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꿀씨려 갔다 오고 7년 전 6년 전에 새아빠가 되었고 또 새 남편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누 새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받아들으로써 하루아침에 새로운 삶을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정의 포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 또 이래서도 많은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행운이고 큰 은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주님의 은총에 손을 내밈을 너무도 애절히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꿀씨려 갔다 오고 그것이 좋아서 주위 형제 자매님들한테 많이 권을 권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어떤 분들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제가 꿀씨려 한번 갔다 오시죠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생각이 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제가 꿀씨려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피정이나 그런 내지오나 그런 데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편견된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봅니다 사실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키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와이프와 크게 한 번 싸웠어요 근데 그 뭐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화가 나 와이프도 내 예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짓고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싸우고 나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번주 지난주 화요일 미사 보기 전까지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와이프와 막 싸우고 나는데 나 자신도 내가 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예전에 평화를 다시 깨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후회감이 막 심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다행히도 그날 제 고백성사를 보고 미사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의 통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제가 사과 하곤은 아닌데 말적으로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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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 글을 결론으로 다다르고 결론으로 다다르고 전 자신의 평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참 한참 아내와의 갈등 회사에서의 일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동물림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저의 잘못된 점만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아내의 잘못된 점 그리고 남들의 잘못된 점만을 먼저 다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왜 저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성격이 좋지 못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이해를 못해 줍니다 또한 왜 저 사람은 특별하게 왜 이렇게 자꾸 나서고 따지기만 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돼서 물어보시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아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서로와의 관계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주님을 알고서야 비로소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뀌기만을 남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자기 의지와의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시고 저 또한 바뀔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 스스로의 성화를 통해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해본다는 것은 결코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뗀 길로 가게 되면 저 스스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은 기도로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와 은총으로 저 자신은 주님을 통해 온유한 평화와 기쁨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가정의 평화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정말로 부담되고 부끄러운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또한 이 자리가 주님께 참여해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릴 다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총이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께 이 길을 기도드리며 이 글을 끝내는 합니다 찬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오늘 가벼이 자매님은 요아밤에 계신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많으면 서를되기 때문에 평신도주일은 우리 여러분과 똑같은 거죠 이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이지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지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년 이 평신도주일에 제가 사묵회장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제가 복과주의 다 물어보니까 사묵회장은 2년 시간데요 1년 하나 본다 했어요 없지요 그죠 한도부 사묵회 규칙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사묵회 규정을 바꿀까 하다가 사묵회 그들을 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1년 치게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묵회장님 1년이 다 하시는데 1년은 진짜 사묵회장 딱 차려 잡으시고 1년을 쳐다보다가 뭘 할까 생각하자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사묵회 소집을 해놓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1년 하셨는데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 내년도 사생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세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묵회가 다 바뀌면 건축이 제대로 될까 제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으로 해 놓은 것은 2년까지 이연입하도록 이렇게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시면 2년으로 깊고 인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반응이 반밖에 안되네요 네 네 자를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죠 자라면 자라면 안하는 사람 해야되나 어쩔지 몰라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회장님 어려우시지만 이런 것도 하셔야 하시고 사묵회원들이 뒤에서 팀워크 되어 주면 아마 건축위원들이 마음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건축위원들이 영화가 다시 또 설명해야 되죠 이거 왜 이렇게 크게 했냐 또 왜 지붕은 색깔은 뭘로 했냐 이 크림스에 하면 아무것도 안되네요 그래서 이제 카운티에 건축 포미 신청해놨거든요 한 12월 말이나 12월 말쯤 되면 포미 신청이 되면 이런 때부터 건축위 시작하면 무리 없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 해도 될까요 네 네 자를까요 아니요 딱 반말이 되겠죠 제가 내일 사묵회 총회 때 사묵회분들한테 연입을 부탁해도 될까요 네 네 네 확실히 우리 진자들은 착합니다 원단식으로 무슨 세배를 하고 있는지 다 하시고 이렇게 지지해주시고 교묘해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천장아실 천조선고 천장아실 천조선고 천장아실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으며 아멘 형제자들 여러분 우리 몸동체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의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교회의 목자들이 양끼들에게 희망을 복부하시며 또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끼들 찾아 밖으로 나가는 목자다운 열정을 갖게 하소서 한간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단치신이 된 지금도 서로 자유를 이용하지 못한 저희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대화와 교류와 평화와 통일에 한 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빛으로 부부하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빛으로 부부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구워 살피시어 그들이 교회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빛으로 부부하소서 천농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건넝과 영광을 펼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라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탄의 경현대가 시작됩니다 이라이다 이라이 정성은 유녀부로를 복원하게 필요합니다 공원선언은 17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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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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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분입니다. 창 사용하실 때 협의AS. 아버지, 저희를 보내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계명을,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부문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고보고소서 이런 주님 뜻에 막가전 희생 재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변한 재물로 완성하시오 아버지께서 보고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부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및 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재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낙원의 교위를 돌보시오 주님의 군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소토와 포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복근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들의 기운도 너들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터진 모든 자녀를 자녀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더불어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영웅과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리스도에 이루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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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내 이들을 정성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루 이래 어린 이야 세상의 매력이 헛재신 주님 저를 해봄소서 하루 이래 어린 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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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시간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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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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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옳게닉입니다. 없어서 못하니까 섭취학선으로 여성부에서 일단 도움 못 드리는 사람 먼저 드세요. 알았죠? 빈병길베드리는 게 좀 배축도 잘하시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배축 사다 하시고요. 나중에 모자라도 스마일을 살다가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바비에 오나는데 안기만 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잔비와 어린이돕기 일단 도사하는 스터드 박스 정도 모았는데 아직 국가주에 다 모아서 큰 피는 반밖에 안 된답니다. 집을 좀 찾아보시고 장난감들은 쓸만한 거 버릴 거 말고요. 아이들한테 좀 유용하다 싶은 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작동이 되도록 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정성껏 남 놔줄 때 정성을 더 기울여야 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꼬미시옵 때문에 꼬미시옵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피정하고 오늘 이제 서국민 꼬미시옵니 우리 알라스카 구리아 구름대전 그 다음에 트라이베리 샌프란시스코 사노세 오클랜드 오프몬다 트라이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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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주 오다는데 사나프리아만 전체가 다 모아온 날입니다. 이쪽이 오클랜드죠. 여기다 멀리서 오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다시 대답해 트라이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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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너 계시면 되겠지요. 트라이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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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밥 안 사실 수도 됩니다. 시청자 제일 앞자리를 보면 제가 하는 자리에서 제 옆에는 항상 처음 오시는 분들은 식사는 무료입니다. 지금 나는 이제 옆으로 오세요. 네, 또 좋은 소식에 있어서 하나 전해드립니다. 사무세 본당 한성주 스테파노 신부님 은경축이 다음 주일입니다. 사제 은경축은 참 소중하죠. 물론 사무세 본당에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겠지만 우리도 사무케 회장님들 표로 다음 주일에는 사무세 가셔서 축하해주시고 사무세 본경축은 사제에서 본 25주년을 말합니다. 은경축, 금경축 그렇게 축하를 꺼리는데 오늘 기도 중에 많이 좀 기억해주시고 한성주 스테파노 신부님의 명기파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주간도 주님의 청소에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기원해 성장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그의 나라 명하시니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하시오와 함께 큰덩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라 끝났으니 다사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무세 가는 340도입니다. 사무세 가는 340도입니다. 하느님 아홍동화를 하느님 아홍동화를 하느님 아홍동화를 하느님 아홍동화를 하느님 아홍동화를 하느님 아홍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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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버리게도 나를 잃어 나 안속하신 것들이 흘려 속을 잃지사 우리 돌아가 영원토록 날 믿기지나 당신이 아래 지나온던 그 세월은 더워던 구원으로 그 모든 것보다 주의 삶이 언짢어 보자로 우리 오신신과 신수 오신신과 신수 오늘 너를 향하니 와주니라 내 손을 보란 뒤로 와주니라 오신신과 신수 우리 돌아가니라 오늘이 주사람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사람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